베트남 축구팬 반응. 눈물이 환후로 박항서 그것만으로 기쁘다. SNS 한국 친구님 축하합니다. 베트남팀 수고하셨습니다. 베트남 축구팬들이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에게 축하를 건네 화제다. 베트남은 29일 오후 6시 인도네시아 복어로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년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 4강 한국과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 축구팬들이 사회관 개망 서비스를 통해 한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을 칭찬했다. 한 베트남 축구팬은 한국 친구님 축하합니다. 베트남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해 승부를 떠나 두 팀의 경기력을 칭찬했다. 다른 베트남 축구팬은 흥민씨 축하해요 라고 글을 게재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응원했다. 또 다른 팬은 SNS를 통해 우리의 챔피언은 베트남이고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라고 졌지만 잘 싸운 베트남 선수들을 위로했다. 한편 베트남은 일본 아랍에미리티의 준결승 패자와 오는 9월 1일 동메달 결정전을 펼친다. 베트남이 한국과의 4강전에서 패배했지만 아시안게임 역대 최고 성적에 현지 분위기는 뜨겁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라쭈 고고르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의 2018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강전에서 1대3으로 패배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16강, 8강전까지 5경기에서 무실점 전승을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베트남은 한국에 가로막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아시안게임 최고 성적을 기록한 만큼 베트남 팬들의 반응은 뜨겁다. 베트남 매체 VEN 익스프레스는 한국전 패배 후 팬들의 눈물은 환호로 바뀌었다며 수많은 팬들은 대표팀의 역사적인 준결승 경기를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4강전 당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는 비가 내렸지만 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천 개의 깃발을 흔들고 트럼펫을 풀며 베트남을 응원했다. 베트남의 이날 경기는 쉽지 않았다. 베트남은 전반에만 두 골을 내주며 0대2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전에서도 한 골을 내준 베트남은 0대3으로 밀렸다. 그러나 후반 25분 전민 부엉이 아크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을 오른발로 감아차 그림같은 골을 만들었다. 베트남 패배가 확정된 후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으나 곧 환호로 바뀌었다. 베트남의 한 축구팬은 베트남은 경기에서 졌지만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골로 득점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기쁘다고 말했다고 VEN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날 경기는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시작됐다. VE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소재 수많은 회사는 베트남 한국전 관전을 위해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켰고 일부 학교도 잃은 하교를 시켰다. 스포츠 매체 ESPN은 베트남 투어 가이드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 한국전 당일 적어도 300명의 베트남 팬들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당일 직위 일정으로 자카르타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오는 9월 1일 아랍에미리트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같은 날 한국은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펼친다.